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수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3살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의 키는 151cm이고 저의 몸무게는 46kg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보일 곡은 10cm 분들의 봄이 좋냐라는 곡이고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마 팔짱 키지마 끌어안지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주마 설레지마 심쿵하지마 행복하지마 내 눈에 띄지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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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